자 우리는 그래도 난이도를 좀 높여서 해볼까요. 이건 설명서에는 없지만 원래는 한 가지만 말해도 되는데 자 우리는 세 가지 단어를 주제 하나에 세 가지를 팡팡팡 말하는 걸로 할게요. 자 할 수 있을까 우리? 네 해볼게요. 누구예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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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차르트 슈베르트 아니텔 와우 파충류 말해라 그랬어요. 제가 음악에 조회가 깊어요. 장난 아니죠. 파트라시라 그런거 아니죠. 아무거나 이렇게 바깥쪽으로 좀 앞쪽으로 해야지. 칠컬리 스피트 스페이트 내가 세 번째 먼저 했어. 네 조금 먼저 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가져오세요. 네 그렇습니다. 잠깐 여기 뭐뭐 했어요? 저의 화남 슬픔 기쁨이야. 화남 슬픔 기쁨. 화남 슬픔 기쁨. 화남 슬픔 기쁨. 그거 말고 또 뭐가 있나? 화남 슬픔 기쁨. 많죠. 울분도 있네. 네. 검정검은 신 둘이 그 다음에 대략안 해. 아 역시 우리네시서 하는게 아니었어요. 우리 넷이 편 먹어도 이 둘을 못 이겠는데 특히 우리둘이 하는게 아니었어요. 우리 둘이 합쳐서 여섯 장에 했는데 저죠? 네. 맞나요? 네. 우리 팀 잘합니까. 우리 둘이 팀이에요. 서울랜드, 롯데, 월드, 그 다음에 에버랜드. 오징어. 네. 고래 오징어 안 됩니다. 고래 오징어 안 돼요. 고래 오징어. 저도 하나도 모르는데. 목도리 도마뱀. 자, 연필 지우개. 도마뱀 살고 목도리. 너무 디테일해. 목도리도 막 에버랜드. 아, 웃겨. 너무 어려워. 독서 음악 감상. 어, 꿀꽂이. 얘네 뭘 먹어야 되는 것 같은데. 꿀꽂이 하세요? 아니요. 어? 아, 깜짝이야. 응. 상아 옆에 귤. 상아이. 상아이. 상아이만 말했어요? 네. 상아이. 아, 웃겨. 아, 아이섀도우. 베이징. 베이징. 어, 베이징. 왜 화장품 이름 마르는 듯해. 립스틱 파운데이션. 아니요. 베이징 밖에 모르겠네요. 베이징까지. 상아이 베이징 다 해버리면 어떡해요. 없어, 없어. 어, 여기 가운데 두시고. 어, 여기 가운데 두시고. 어, 다시. 어, 어. 어. 뱀. 악어. 어, 목도리. 아니 아까였죠. 개구리. 개구리. 아, 개구리는 양서류인가요? 양서류. 주산치즈. 도록룡. 도록룡. 도록룡은 양서류인가요? 도록룡은 양서류인가요? 양서류. 목도룡. 동화댕. 자, 무슨 치즈라고 했어야지? 주산치즈. 주산치즈. 그건 브랜드 아닐까요? 주산의 치즈가 있나? 아니다. 저, 저가 이거요? 한 장 써야 돼. 이거 뽑으시나? 이거 뽑고 한 장 더 뽑아줘야 돼. 더 뽑으셔야 돼. 더 뽑아야 돼요? 네, 더 뽑으셔야 돼요. 다시 덮어요. 다시 또? 또 뽑아요? 아리스토 델레스. 아리스토 델레스 화가. 화가 화가. 화가 난다 진짜. 아리스토. 몰라. 피카소. 고흐 고갱. 아, 됐다. 이거 뭐였어요? 홍콩? 홍콩 계림. 그럼 다시 뽑아요? 아따 상하이드라고. 다시 뽑으셔야 돼요. 지금 중국 도시가 어떻게 돼요? 무적하게 중국 도시. 아, 미역국. 아웃국. 매일치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되죠. 파스테르 치즈 이런 거. 어, 돼요. 브랜드. 보다 치즈. 보다 치즈. 보다 치즈. 근데 이럴 때는 서로 합의가 되면 돼요. 아, 근데 그건 안 돼요. 합의를 못 하겠는데. 큐브 치즈. 아세요, 하세요. 아세요. 저 지금 이거 했잖아요. 사과맛 치즈 이런 거 안 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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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경찰. 힐튼. 뭐? 뭔튼? 힐튼만 했어요. 힐튼. 오, 뜬튬. 천천히 해도 돼요. 내가 천천히 할게요. 백두산. 에베레스투산. 그쵸. 그리고 성은 끝이에요. 코덕산. 인정. 코덕산 인정. 인정. 저 한장 못 샀네요. 동네니까 인정. 인정. 이거 계속 막히네요. 누구지? 선생님이었죠? 여기다 두는 건 헷갈릴까봐 그런 것 같아요. 아, 여기네. 이렇게 뒤져요. 상자 없죠? 아, 진짜. 하얼빈. 뿌림. 맑음. 비. 맞죠? 네, 맞습니다. 하단은 없어요. 저 중국 도시 때문에 진짜 잊을 수가 없네. 나 이거 때문에 덕을 보네요. 장봉이. 고달. 모짜렐라. 에벤털. 에벤털. 맞았어. 맞았어. 뭐라 그랬어요? 고달. 모짜렐라. 에벤털. 코스모스. 국화. 선동열. 먼저 했어요. 선동열. confusion. reflejorSet. 아,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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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 선동열. 선동열. 선동열… 선동열. buff. páram. 위안진. 박찬호. 맞아, 흥нд어. 의향진. 수분한테 кого있어? his gelros. einp. hyvin stolen 줄 모르겠네. 좀 누구누구 있어? 여기? 선동열, Yoohijin, reactions. 아유 다 해버리셨네 저것도 무전카드가 됐는데요 아세요? 네 하세요 아 드시는거에요? 연속해서 이렇게 어 신라 무김치 배치김치 나방파지 역시 진정한 보라 드디어 중국의 도시 드디어 덮이네 아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둘이 애플 바나나 토마토 바나나 되나요? 락킹은 뭐에요? 애플 몽킹? 락킹 그것만 안하면 되는거죠? 저 락킹은 뭔지 몰라서 빨강 파랑 초록 아 그러나 무적해 해운대 몰라 충칭 속초 부산 해수욕장인데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하와이에 중국 도시 어떻게 할거니 누구죠? 중국 도시 이길수가 없더라 중국 도시 알잖아요 여기 빨리 저거 덮어버리고 싶어요 아 옷둥이 농심 그렇게 많은데 생각이 안나요 탈도 맞아 사진 덮어야돼요? 모네 이기지 마라. 에바알머스 고흐 고흐 아까 했잖아요. 아까 했네요. 아 그전 8 아니었어요? 모르겠어요. 어차피 또 나왔어 중국도시를. 아 그렇네요. 가져가세요. 저 한 장도 없어요. 아 또 나왔어. 지금 아까 막힌다. 파조, 참새, 제비. 아 근데 보라님은 진짜 빨라. 침착하면서. 안짜맹이나. 저 지금 계속 얘들만 걸렸어요. 여기다가. 어? 이거. 둘 다 몰라. 센스다. 준반댄스. 자, 준반댄스도 맞아요? 그럼요. 센스다오. 에어로비. 맞나요? 에어로비는 춤이 아니죠. 센스다오. 하이난. 그 다음에. 상하이? 했어요. 했어요. 네. 그러면. 차타. 차차차. 차차차. 어 맞아요. 차차차. 그쵸. 아 중국도시. 제가 심도우랑 하와이까지. 또 포프트세요. 이거 완전 완전 해왔어요. 저요? 네. 아니 똑같이. 또 대결. 또. 전 포기. 아까 이것도 꽤 많이 하지 않았어요? 많이 했어요. 뭐 신라, 하얏트. 하얏트는 안했던 것 같아. 아 안했나? 하얏트. W. 수천성. 안 돼요? 수천성. 수천성. 제가 아는 거 다 내보려고 있어요 지금. 아무도 못했잖아요. 롯데. 됐어요? 아니요 안했어요. 됐죠 그럼? 중간에 검색하기 있나요 중국계수? 아니요 아니요. 어어 됐어요. 강치. 감기. 멸치. A형 가냥 B형 가냥. 장아찌. 해양동물이. 장아찌. 장아찌. 아. 장아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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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할 차례예요? 저. 저예요? 뭔가요? 몰라요. 안 넣었나? 아. 네. 스쿱 아니에요? 아. 콜라. 사이다. 커피? 네. 와. 놀라겠네. 핑크님은 가져가는 건 왠지 억울한 느낌인데. 중국. 일본.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유럽인데. 유럽에 속하지 않나요? 정말. 필리핀. 네. 어차피. 핑크님의 우승을 저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요구르트. 요구르트. 치즈. 우유. 오. 와우. 진짜. 국술. 합띠. 태권도. 가자. 진짜 깜짝 놀랐어요. 우와. 하세요. 와우. 힘들다. 아. 목 아파. 어. 드디어. 분홍이랑. 조항이 없어요. 네. 한 장 더 뽑으셔야 돼요. 힘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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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국자. 젓가락. 메모티. 잠깐 잠깐. 완벽합니다. 축제 뭐 했어요? 우리들만의 축제. 아. 분홍이 없어요. 네. 드디어. 드디어 도주셨다. SF. 아. SF 영화 안 보는데. 아. 안 보이냐. 어. 맵고. 시고. 짜고. 와. 또 나왔어요. 이제 한 장이에요. 또 또 또 또. 철. 알루미늄. 동. 동. 동 왠지 없어 보이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에다가. 자기한테. 선생님한테 받으셔야 돼요. 네. 누구예요? 저예요? 네. 맞아 맞아. 술의 종류.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네. 약한 게 나왔네요. 네. 술의 종류. 저도 약해요. 전가요? 네. 네. 김하늘. 새우. 어. 송혜교. 그 다음에. 하. 니. 맞아요. 아. 하리수 인정. 아. 애매한데. 김하늘로 바꿀게요. 김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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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애매한데요? 네. 인정. 네. 어쨌든 인정. 점점 점점 점점. 네. 가수가 아니라 몰라요. 나 맞잖아. 네. 아. 저런 거 너무 모르겠던데. 해산물. 에휴. 머리 아프네요. 끝이 보여요. 두 분 하셔야 돼요. 김치. 멸치. 소주. 맥주. 소시지. 동시에 했을 때는 하나 뽑아서. 네. 얘를 동시에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세육강. 세육강. 까베기. 세육강. 짱구. 따라해도 돼요? 네? 따라해도 돼요? 왜왜왜 안 돼요? 각자 바라야 되지 않아요? 다시 하세요. 시작. 짱구. 세육강. 까베기. 세육강. 까베기. 다시 하세요. 안 나온 걸로. 안 나온 걸로. 안 나온 걸로. 다시 딴 걸로 해. 딴 걸로 해. 밑으로 더해. 여기 덤에다 버려요. 네. 딴 거예요. 제가 뒤집을게요. 딸아기 있어요? 제가 뒤집을게요. 딸아기 없어요. 딸아기 없어요. 딸아기 없어요. 아. 나이키. 아리나스. 그 다음에. 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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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을 시켜보는 거예요. 와우. 누구 잘해요? 저요? 이거 뽑으신 거 한 번 더 뽑아야죠. 저요. 저. 목이 셨어. 목이. 어. 슬리퍼. 칫솔. 수건. 오. 이야. 또. 김치. 멸치. 짱아찌. 김치. 멸치. 맞지? 가져가요. 아까 뭔가 했던 느낌이지. 저요? 김치 한 거 같아. 아닌가? 아. 김치 했던 거 같은데요 제가? 김치 했던 거 같아요. 김치 멸치 둘 다 했다 제가. 그럼 다른 거. 짱아찌. 그 다음에. 반찬이 뭐가 있을까? 장어. 소주 냉장. 그 다음에. 소주 냉장. 막걸리. 김치. 반찬이 또 뭐가 있을까? 전. 위스키. 법상에 올라오는 거. 반찬이 뭐가 있어. 장어. 장어했는데. 장어했는데. 누가 차례에요? 전가요? 내가 반찬이 기억이 안나죠. 도시 이름 말하면 돼요. 도시 이름.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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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제. Anton. ди. HAVE YOU YOU. 누구야. 저요? 네. 네. N yo 이용. Washington. Defense Westburn. Oh yeah. N yo lub. N yo AWO. 이제 끝났네요. 수신수, SK, 한화, 부산, 수신수, 오사카, 도쿄, 교또 마지막 카드입니다. 대결이 될까? 안되네요. 저 딱 한장이에요. 나 핑크님 우승 인정하지 못하겠어요. 중국의 도시가 얘랑, 얘랑 뭐 하자마자 걸렸어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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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도시 그렇게 많이 했는데 10점 못했어요. 중국의 도시라니 7장 가지 않았을까? 한장 뒤져볼까요? 저 빨강색으로 뽑을까요? 자, 한장 뽑아주세요. 하나, 둘, 셋. 기아 상대 대우. 대우가 아니라. 대우되죠. 지금 있어요? 대우되죠. 브랜드. 대우되죠. 아자. 글랭. 글랭.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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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